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비신랑이랑 신혼집을 보러다니다가 하늘에서 보내준 시그널에 정신을 차리고 시궁창에서 탈출을 한 그런 쓴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남친이랑 이제 곧 결혼인데 음? 갑자기 하늘에서 전령이 오네? 잘들어. 걔랑 결혼하면 너 진짜 뒤진다. 아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라. 원지, 부동산 계약으로 여러 번 방문하게 된 세입자 집에 과일 사가는 게 정말 잘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2살 여자고요. 동갑내기 남친이랑 2년 사귀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저희들 신혼집을 이래저래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동안 진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랑이랑 열심히 집을 알아보던 중에 제 나름 복비라도 좀 아껴볼 심산으로 어느 카페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집을 알아보게 됐고요.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매물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먼저 혼자 가가지고 집을 봤는데 참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예랑이랑 같이 두 번째 방문을 했고 이때 예랑이도 마음에 들어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이게 그러니까 거래긴 해도 세입자분 입장에선 저희가 세 번이나 방문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의상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분들이 집주인도 아니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민폐지. 그래서 근처를 지나갈 때 과일 가게가 보이길래 별 생각 없이 우리 저기서 과일 좀 사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음? 이 남자가 거기서 대뜸 화를 냅니다. 야! 우리가 그런 걸 왜 사가냐? 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차분하게 아니 비록 우리랑 계약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세 번이나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 더군다나 당신들에겐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작은 선물은 해야지 또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인데 그게 도리가 아닐까? 라고 제 나름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뭘까요? 이 남자는 이상하게 자꾸만 화를 내요. 너무 심하게 야! 그런 걸 뭐하러 챙겨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걸 왜 사야 하냐고 뭔데? 우리가 을이냐? 자 사람들이 갑이고? 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해요. 아니 저는 진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사가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게 뭐 과일 바구니도 아닌 그냥 싼 거 만 원 이하로 파는 과일 몇 개만 사자 이건데요. 이 남자는 그조차도 아깝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솔직히 이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계속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래서 아니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러니까 자기는 그냥 다 마음이 안 든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드냐? 라고 물었더니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기어들어가는 거잖아. 저절로 을이 되는 거라고. 나는 그런 거 싫다. 하지마!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을이에요? 솔직히 저분들은 일부러 시간 내주시는 거고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남의 집에 가는데 예의상 과일 좀 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을이 되는 거고 뭐 밑보이는 거고 밑으로 기어들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이걸로 한참을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일단은 제 뜻대로 과일을 사들고 갔는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일을 사들고 나오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표정이 완전 똥으로 변해요. 걸어가는 내내 침을 찍찍 뱉고 막 중얼중얼 욕을 하고 그리고 길에 보이는 돌멩이마다 발로 뻥뻥 차면서 본인의 그 불편한 심기를 막 뿜어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요. 계약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표정 계속 썩어있고 옆에서 뭔가 말을 하면 아예 대꾸도 안 해요. 저뿐만 아니고 세입자가 하는 말에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때 당신들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결국 밖에 나와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대판 싸우게 됐는데 제가 정말 이 인간 말처럼 오지랖만 넓게 행동하면서 남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을이 되는 게 맞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처음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저 처음 보거든요. 게다가 그 전에 감정이 상했던 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그동안 그 거지같은 본심을 숨겨온 건지 그게 아니면 이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전날 회사에서 좆 털려가지고 말이야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언젠간 님도 때릴 거예요. 아니 발로 차겠죠. 반드시. 뻥뻥뻥 돌멩이처럼 2번 그보다는 아직도 예량인 게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댓글 지 기분 더럽다고 혼잣말로 욕하고 침뱉고 돌멩이를 발로 뻥뻥 찼다. 이거는 남자가 봐도 저거는 말이죠 인성이 글러먹은 놈입니다. 나중에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뭐 쓰니 미래가 보여요. 뻥뻥 차겠지 뭐. 특히 처갓댁에서 기분 상하는 일 생기면 아주 과간이지 이건 아마 쓰니 아빠도 쳐맞을 겁니다. 뭐 내가 을이라고 이 지랄 하면서 말이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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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러게 저런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개똘아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쓰니 어디 뭐 하자라도 있는 겁니까? 이거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 있냐고 여하튼 지금 당장 결혼 안 뒤집잖아? 그럼 여기 판에서 부는 지옥을 너는 몸소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3번 이래서 가전교육이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식은 거지같은 자격지심까지 있네요. 만약 그 세입자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돈 만원 과일에 집값 얼마라도 더 깎을 수 있는지 집값 얼마라도 더 깎을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 그냥 일반 세입자다. 그럼 그 집이 팔리든 말든 상관도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온다고 하면 집도 치워야 하고 일부러 시간도 내야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나? 어? 그것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인데 말이야. 근데도 이게 고마운 줄을 모른다. 야 이 새끼 이거 나 어? 딱 보니까 혼자 어? 세상 혼자 살놈이요. 딱 봐도 그래요? 주변에 친구도 없을 스타일이고 이런 거지같은 자격지심까지 있는 놈 돈 만원에 지랄하는 이놈이랑 진짜 할 거냐고 어? 할 거야? 4번 야 결혼하기 전에 하늘이 돕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냐? 저러다 보면 나중에 쓴이 친정 갈 때도 욕하고 침 뱉고 돌 차겠지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땐 돌멩이가 아니라 쓴이를 뻥뻥 찰 거야. 아프게 5번 이거 진짜 쓴이 인생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올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얼른 도망치라고 뭐 하는 거야? 6번 그래 지 말마따나 그렇게 하면 을이 되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그 조금조차 참지 못하는 인간이 결혼을 하면 그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응? 7번 쓴이 쓴이 부모님 생신 때 선물 사가자고 하면 야 내가 을이냐? 이 지랄 할텐데 아니지 을 싫다고 아예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을이 싫은 만큼 당연히 갑이 되려고 하겠지 그러면 아내인 쓴 일을 얼마나 쳐 굴릴지 또 가스라이팅 얼마나 할지 눈에 혼이 보여요. 거기다 그게 익숙해진 후에 장인 어른이 한소리 하면 지금처럼 침 뱉고 발로 물건 차는 습관이 나오겠죠. 어쩌면 사람을 찰 수도 있고 이 결혼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8번 아까는 3분 짜장이 사람 인생 구하더니 여기는 과일 만원어치가 사람 인생을 구해주는구만? 잘 들어요. 저런 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9번 야 진짜 할 거냐? 할 거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걔 그지 같은 시궁창에 풍덩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큰 웃음을 줄 거야. 그렇지? 얼른 그렇다고 대답을 해. 얼른 빨리 내댓글 세상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를 데려가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댓으니 안 갑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 이미 마음이 돌아섰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동안 만나온 게 있으니까 또 정말 만에 하나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비록 이렇게 지금은 계약금을 날리게 됐지만 제 인생 구한 값으로 치면 정말 별거 아닌 거니까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렵니다. 고마워요. 끝났다고. 2번 진짜지? 이건 믿어도 되는 거지? 몇 년 뒤에 그지 같은 후기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야 내가 너 단디 기억하고 있을 거다. 알았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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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런 저런 폭력성은 그거죠. 내가 단순히 기분 나쁘다라는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불안감과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스타일은 열의 여덟아홉은 나중에 사람 때립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고 봤지? 봤지? 어? 내가 지금 이렇다고? 이런 놈들은 이게 안 통하잖아. 그럼 열의 여덟아홉은 때려요. 진짜입니다. 그제를 하다가 저한테 맞은 놈이 많죠? 고마워요.